추억 아야 혹시 휴학인데 어? 유학 유학 김 기자 아니야 야? 야 진짜 고마워 아 진짜 소중히 이거 이거 뭐지 아 진짜? 나라라라라라리 나를 보고 있어 만하게 시작하겠습니다. 해보고? 나랑 제품로 넘어갈 게 있는데 네네 장립 프로젝트 다 넣었잖아 이번이면 누구랑 붙나요? 형이랑 형 6만원 넣을 수 있는 거 아니지, 원하십 더 낼 수 있다고 이제, 진짜 이거 탄력을 제가 제자로 저 이거 판나고 저 재고놓을게요 도둑이 이기면 안 돼? 흥미로우르릉 슬광둥불아름 뿜뿜와 좌 뭐지? 제 옆에 다 살려줬어 진심이 이거 봐 와 호박 곱자 아 뭐 호박 넌 은인이야 형 이미 잘랐으니까 그렇지 아 아 아 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맞아 맞아 그런 거 있잖아 이 노래는 진짜 얘기할 수 있다. 형 진짜 얘기해. 이 노래는 진짜 얘기할 수 있다. 아 이거 드디어 싸웠네. 아 이거. 야 이거 드디어 싸웠네. 몰래 시켜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데. 아 느낌 있어? 손가락 느낌 있어? 아니 손가락. 뭐 1달까지 낳으면 되는거야. 렛츠키 렛츠키. 네, 진짜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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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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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너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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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 좀 봐봐 오케이 근데 나한테 와서 다 악수해 주셨어 오케이 예스 오케이 응? 야 박진희 ㅇㅋ 아버지 데려가야해 Marcus 열심히 하던데 야 박진희 ㅇㅋ 뭐했냐 너 박진희 ㅇㅋ 오가나 빠른거 야 빠져가지고 왜 안 온나가 너 몰라 미안 미안 요건 너 뭐하고 있어 한자 오와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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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태야! 화공 앞에 지금 감독님 감독님이 숨어 있어 나의 선물이요 아니... 다 찾아놨지만 화공이라 하니까 내가 이걸 숨을 수 없겠구나 아니 이렇습니다 당신 스파이가 아니구만 아... 상큼하게 한번 찍어줘 상큼하게 형 상큼하게 마음대로 찍으면 돼 상큼하게 마음대로 나왔다 여기 앉아주시면 돼요 눈을 감고 옆모습이에요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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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비켜! 비켜 필요는 없잖아요 너 그럼 꾸미고 가린다 감사합니다 늑대야 너의 털 좀 빌려봐도 되겠니? 그래 어린 소년아 그래 어린 소년아 뭐... 너도 뺨 뺨 볼지 마세요 빨리 할 테니까 넣어서 도망 가거라 얼린 도망 가거라 도망 가거라 날 믿고 도망 가거라 도망 가 빨리 달려 달려 10초 10초 11초 11초 10초 어어어어어어 내게 내게 어디가가가가? 아 끝났잖아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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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램 고작 2점 맞춰 그램 고작 2점 맞춰 그램 고작 2점 아 baretrip 잠깐만 시끄러워, 시끄러워 시키는 지가 너무 안가는 거야, 이거 자, 전국 씨 불 보고 떴다, 이제 죄송합니다 폐플레이, 아저씨 폐플레이, 좋아, 폐플레이 좋아 ày variable 전동 황글리 한 장 떼주다가 손도 잡고 왜 손도 마치고 그러다가 나중에 결혼하는 거요 결혼하면 나중에 결혼하는 거요 왜 그렇게 결혼을 왜 정국이는 거짓말 못하는 눈을 맞았습니다 정국이는 거짓말 못하는 눈을 맞았습니다 따라라라라랄이 마감합니다 마감합니다 이 노래는 어떻게 되살으래? 나 이거 하는 거 나딜을 제대로 봐봐 사람들은 타쿵이라고 봅니다 타쿵 그렇다면 전화 입은가요? 지민이 좋아졌는데? 맞아 맞아 가슴이 어디가 배지 못해 다 연결돼 있을 것 같이 나도 나도 이제 아기 배가 없어서 아기 배가 없어서요? 아기 배가 없어서요? 아기 배가 많이 빠졌어 아 이제 식욕이 많이 없어가지고 영접 달라고 아 미치겠어 아 미치겠어 저는 또 늦게 잡혀가지고 내가 혼자 가서 새벽에 그 정국 아이고 정국이 특화해주고 나도 이제 좀 네네 이거 배울 수 있겠다 저랑 지표가 보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는 이렇게 하면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인을 이제 봐 뭐 하루 전에 두근나서 두근나서 어떤 예고가 있는데 그쵸? 그쵸? 야 이건 뭐 피그룹 얘기를 할 수 없는데 이거네 그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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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모르겠다 밥 맛있게 먹어요 네네 밥 맛있게 먹고 여러분 남겨요 더 먹는 줄 야 뭐 다 같이 뭐 하트를 한 번 할까? 아 하트 이렇게 해방보차을 지켜온다 시청자의 시청자들 아마 맞춰주자 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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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새 안녕하세요 sigma бр Hey 뭐하는거야? 야 정모아 빨리 꺼! 왜요? 왜 끌어버려요? 방송하고 있는데 우리끼리 오버 타네요. 랑게 얼마나 됐냐? 35분? 알겠어요. 이렇게 또 급하게 방송이 마무리되면 여러분 내일은 제가 올게요. 안녕 여러분 잘자요 잘자요 안녕 굿나잇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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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